베트남의 아침입니다. 와 오늘 여기도 주말인데 그래도 뭔가 눈에 못 가보여. 오토바이스로 배웠는지. 와 어떡해. 아직까지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베트남. 아직까지 보이는 하다 보석 쨍한 여행 중입니다. 오늘이 벌써 실묵공주. 여행 5일차에 아침입니다. 근데 과일이 되게 많네. 오늘 저 호빵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오 과일이 되게 많다. 야채가 많고. 모시리야. 맛있는 냄새가 나. 또 스토리 먹자. 오 소세지. 어? 컴퓨터 맞아? 컴퓨터 맞아? 내가 밥 맛있고 있는 거. 어 나 기대 1도 안 했는데. 아 나 먹어도 되겠다. 아 스토리 먹자. 예. 네. 최고다. 오. 최고. 최곤데? 야채 왜 그러지? 최고인데? 오 맛있나 보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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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김. 뭐가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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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이 없어서 짜만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서양사하고 응 오 진짜 수겼네 귀여워 왜 빵을 왜 이렇게 같은거 놀랬어? 잘라서 돌려야 되는데 얻은데 그렇던데 손 조심해 복부가 많다 복부가 너무 더우니까 거의 물이야 오 빵빵하고 진짜 맛있네 맛있다 빵빵한 지방이 진짜 맛있다 진짜 음식점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떡볶아 여자 숙소는 동양인 우리밖에 없고 다 서양이야 근데 문제는 서양이 엄청 피지컬이 전부 다 우리가 땅콩이야 근데 지금 멤버들 수영장에 당하면 여기 꽉 찬다 진짜? 너무 작다 여기 다 젊은데 우리처럼 젊은 스타일 되게 우리도 젊은데 근데 왜이렇게 남자들은 왜이렇게 잘생겼네 거의 모델인데 출퇴 모델 편았나 진짜 잘생겼다 어 잘생기다 키는 크고 정치 장난하다 갑자기 오징어 된 느낌 살짝 오징어 걸고 찍을게요 저기 뒤에 두 분 어이가 없어서 오징어 토스트 먹는 모습 오징어 토스트 먹는 모습 오징어 토스트 먹는 모습 오징어 바나나 먹고 있고 저기 뒤에 모델 분들은 아침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네요 어이없네 두고보자 두고보자 그만 찍어 베트남은 길거리에 닭을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닭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러고 계시죠? 아니요 너무 그림이 멋있는데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멍멍이 엄청 큰 거니까 여기 멍멍이 엄청 큰 거니까 진짜요 어 진짜요 전 제로콜라 난 세븐업 세븐업 여기 아침은 9시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더우면 이따 낮에는 어떻게 해 그만 위기상황이다 갔다와 배아파 난 여깄다 볼게 알겠어 어떻게 알았지 바이 뭐 들고 내려올 거 없지? 어 어 혼자만의 휴식시간이 생겼네요 저희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로 쭉 가면 또 밤미 맛집이 있어 뭔가 계속 우리의 일상이 운동하고 아침 먹고 아침 먹고 밤미 먹고 체크인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같지만 지금 계속 다른 다른 하루입니다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더위 먹었어요 우리 지금 근데 약간 먹방 같다 먹방 하루 종일 먹네 우리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거 같은데 왜? 많이 먹었어요 먹방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네 나 배가 터질 거 같은데요 신자오 바이 씨유 예스 작게 되어있어요 근데 다음 직장돌이야 여기 도로가 뭔가 작고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느낌? 거기 다 왔는데 왠지 바글바글 할 거 같아 맛집이라 이렇게 조용한데 거기가? 가게 안에 말이야 마당판 이건가 봐 여기다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건지 현재 유명한 건지 이 사람들 다 마당판 온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여긴데 이렇게 빵이 진짜 크네 빵이 진짜 크네 신자오 와 필사이즈 빵 어서 들어가 봅시다 어서 들어가 봅시다 얘기하는 게 그래도 많이 안 기다려도 되나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유명해서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루마 발도는 운명해서 못 살 줄 알았는데 로콜맛집이니까 저렴한가 봐 여기 다 로콜리야 그러겐 근데 메뉴가 되게 다양하게 많네 언급이 다음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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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인게 밥이 있고 이쪽이 믹스 난 남아먹게 잘라졌나봐 그치? 한번 먹어볼게 여기 맛집이래 근데 속이 알차다 맛있다 빵이 빵이 좀 달라 빵이 좀 달라 빵이 여기 있고 안 질기고 맛있다 응 어제 먹이면 여기만 먹어봤어 이것만 먹어봤으면 어제 길거리 가다가 먹었던데 입알가지고 그게 더 맛있어 나는 근데 나도 둘 다 맛있어 엄청 커요 바비큐 어 왜 하라는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이제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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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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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가신다니깐 너무 아쉬우시겠다 진짜 아쉬운줄 저도 벌써 아쉬운데 저희 지금 여기 여기 한국분들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분들 바로 옆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어떤지 여행 유튜브분들이랑 외향적이 하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세요 저희 안녕히 계세요 결제 아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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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까만 땡큐 까만 바이바이 배난맥은 저렇게 뒤에 타면 안되나 르마가 안좋아 이 아니 올드타운이랑 거기가 없었네 마당판이 그치 올드타운 요쪽 그 야시장 열리는 곳쪽은 차가 지나다녀도 되는 곳인가봐요 그래 불렀더니 여기에 차를 탈 수 있다고 해서 OE A 1886차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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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 예스 꼴 가방 여기다 놔 어 아참 심장 심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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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르마도 코리안인 줄 알아 어 베트남 베리 핫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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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물이네 으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느낌이 자전거 같은데 여기 완전 거기다 쿠바 같다 내가 진짜 이런데로 오고 싶었거든 진짜 이런데로 오고 싶었거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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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저희의 여기 하루 묵고 내일 하루 묵으면 숙박은 끝이다. 내일만 하면 끝인가? 응. 와 벌써 여기 끝이다. 거의 라스트. 6박 8일? 금방 해냈어. 맞아. 잠을 덜 자야겠다. 여기는 좀 신나를 즐겨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완전 휴양지간다. 약간 드링크 좋습니다. 약간... 꽤나 시원해. 잠깐만 찍었어. 좀 씁쓸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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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와인! 땡큐 땡큐! 저희 결혼기념이라고 이렇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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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료 업그레이드에다가 지금 와인에다가 준비를 해주셨어 와우!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기념이라고 여기 호텔에 메일로 남겼었거든요, 요청을 그랬더니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인까지 이 옆에서 따로따로 잘까요 오늘? 이게 망가뜨리기 아쉬운데요 반대로도 한번 찍어야겠다 저기 이렇게 기대고 그러세요 와우! 너무 귀엽다! 세상 제일 귀엽네! 제일 귀여워! 알다! 안에 지금 검수하면 너 화장실 정도? 저희는 괜찮은데? 난 괜찮은데? 비치만 갔다가 무조건 숙소에 있어야겠다 요 안에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은 월드타운 갈 이유가 없네 여기 입구로 들어오면 이런 뷰가 펼쳐지고 여기는 워짱이에요 와우! 너무 좋다 그리고 와인 여기로 나가면 이렇게 테라스 테라스에서 보이는 뷰는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수영장 지금 너무 수영장 땡끝이라서 좀 이따 해 지고 나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가면 스펠키가 부족합니다 와우! 저거 너무 좋다 지금 남편 완전 감동 받았어요 보통 이런 건 남편들이 이벤트를 신청하고 해주던데 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야! 우리 아랫도 그렇다 아니 왜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여긴 뭐지? 아아 문을 또 이렇게 열면 변기 이렇게 또 닫으면 샤워 여긴 문이 없구나 그냥 화장품 퍼펜이구나 저희 숙소 수영장입니다 네 오늘은 검색을 해 봤는데 진짜 몇배를 사기를 칠려고 했고 각오될 뻔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